테니스에 도움이 되는 아 롤러 블레이드 롤러스케이트 라고 하나요 발란스에 좋구요 발목을 튼튼하게 해줘요 코어에도 좋구요 고은이 아빠는 너 날때 엄청 잘했는데 고은이도 많이 연습해 발목에 되게 좋아 세인아 아빠 어렸을 때 세인이 날때 시작해서 되게 열심히 탔다 아빠는 근데 저기에 아이스에서 했어 아이스 고은이 왜 뛰어 연습해 계속 뛰는 연습해 근데 나 계속 넘겨갈거야 어 계속 뛰는 연습해 떨어져 킵 디스턴스 라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